여긴 대구인데 3주째 쉬고 있어요. 1년 11개월 차에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이젠 간을 안 될까?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은 못 가고 있습니다. 세상 운동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요? 혹시 요즘 수영장을 가서 수영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하니까 조심조심하고자 한다면 안 가는 게 좋죠, 사실은요. 탈의실이나 드라이기나 손잡이, 락커에 의해서 가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폭 쉽니다, 대구라서. 코로나가 썩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물러나. 제가 오늘 원래는 집에서 판 표지 마무리하고 지상 운동 올렸어야 했는데 못 올리고. 유무야, 한 번만 이렇게 해볼까? 이거 봐야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눈이 안 보이죠? 배! 왜 이리 왜 먹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래요. 네, 하지 말래요. 유무관 이걸 진짜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피자를 좀 시켜 먹어야 되는데 어, 배고프다. 어? 피자 한 판 먹을까요? 골드로? 오케이, 단호박 골드 피자. 아, 배고파요. 맛있겠죠? 저는 피자 두 조각만 딱 먹어보도록 할게요. 쌤, 손 씻었나요? 어, 손이요? 잠깐만요. 손 안 씻었어요. 음, 두 조각이 너무 맛있어요. 음, 두 조각이 너무 맛있어요. 두 조각만 먹을 거라면서요. 봐봐. 이게 피자가 2인분일 경우에 8조각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1인분이 먹을 때는 요렇게가 내중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요만큼은 먹어야 주소각이 된다는 거지. 2인분이? 피자 맛있겠다. 피자 어디까요? 피자 최대 몇 개까지 받는 건가요? 저구를 참는 공략법 종료. 저구를 참는 공략법 종료. 저는 프로토스를 합니다. 스타 할 줄 아시나요? 할 줄 알죠. 저는 스타일때 쇼비 더 머니부터 치고 시작하는 스타일이고요.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C-W-A-N? 저는 치트키가 필요한 여자예요. 쇼미 더 머니부터 하고, 블랙쉽도 웨일도 하고 해야 해요. 왜냐면 뭐야 뭐 사운드 하든지 뭐 그런지 아니에요? 싹 달아왔어. 뭐. 리, 리조랄. 메디. I like, I like Slyer. 맞춰보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누구게요? 으아앙. 으아앙. 아니 아니야. 질러도 아니야. 아콘. 오오. 정답. 아콘이에요. 어떻게 맞췄지? 전혀 안 비슷해. 전혀 안 비슷하다고요? 오. 맞을걸. 으아앙. 으아앙. 비슷해요. 혈액형이 뭐예요? 혈액형이요? 음. 아저씨 제혈액형 모르시는 거예요? 제혈액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두 글자예요? 제 입으로 굳이 말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혈액형은 O형이라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저보고 인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아 난 인형이구나 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피를 수혈을 할 수가 없어요. 헌갈도 못해요. 왜냐면 저는 인형이니까요. 미안해요. 피자에 뭐 탔나요? 피자에 뭐 탐 건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 인수할 모습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럼. 그럴 수 있지. 네. 네. 네.